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터를 움직이고 키를 변경하는 방법을 구현하면서 커맨드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패턴이란 객체의 행동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캐릭터의 행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을 쏴라, 장전해라, 이동해라, 멈춰라 등등 무언가를 실행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잡아줄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커맨드라 정하겠습니다. 커맨드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도록 합니다.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기 위해 클래스 앞에 abstract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execute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특정 행동이나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캐릭터의 이동을 구현할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move커맨드라 정하겠습니다. move커맨드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커맨드를 상속받도록 합니다. 빨간 줄이 표시되는데 아이콘을 클릭하고 추상 클래스 구현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함수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이동 부분을 구현할 것이기 때문에 위치에 관련된 트랜스폰과 벡터3 변수를 작성합니다. execute 함수에서 캐릭터가 이동 가능하게 캐릭터 트랜스폰에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 인자로 방향과 속도 그리고 타임의 델타 타임을 작성하여 일정 속도로 이동 가능하게 적용시켜줍니다. 외부에서 클래스에 접근 가능하게 move커맨드 클래스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받아오는 매개변수를 작성합니다. 전달받은 매개변수 값을 각각의 캐릭터 트랜스폰과 다이렉션 변수에 대입해줍니다. 이렇게 저장된 값을 execute 함수에서 캐릭터가 이동 명령이 실행될 때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명령의 실행을 관리할 클래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command invoker라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command invoker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합니다. command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외부에서 호출할 새 command 함수를 작성하고 command 클래스의 변수를 받아올 매개변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command 변수의 매개변수를 받아 대입합니다. 이제 외부에서 명령을 실행할 execute command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command 클래스의 execute 함수를 호출하여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command 클래스를 상속받아 기능별로 작성된 클래스의 실행 함수인 execute를 호출만 하면 됩니다. 아까 작성한 move커맨드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능을 작성한 클래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캡슐로 생성한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전체 관리할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정해줄 변수 move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를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 싱글톤으로 작성합니다. move커맨드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execute 함수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의 move 스크립트 값을 스피드 변수에 대입합니다. 1로 설정한 부분을 스피드로 변경합니다. 저장을 하고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딕셔너리를 작성하고 여기에 문자인 스트링과 키값인 키코드를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스트링은 이 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내용을 문자로 작성하고 키코드는 어떤 키값을 지정할 것인지 작성합니다.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작성합니다. 나중에 눌러야 하는 키가 늘어난다면 추가만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동을 할 수 있게 move 함수를 호출하게 합니다. 아래 move 함수를 작성하고 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구현하겠습니다. 캐릭터의 이동 방향을 지정할 벡터3의 move direction 변수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딕셔너리에 등록된 키를 확인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현재 입력한 키가 딕셔너리에 등록된 키를 누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위치문을 이용하여 각 키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move direction 변수에 대입합니다. 조건문을 빠져나오면 command 클래스의 변수로 move command를 작성하고 move command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매개 변수로 현재 위치와 이동해야 하는 방향을 작성합니다. 이제 전달받은 값을 실행시켜야 하니 command invo커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하고 초기화합니다. 다시 move 함수로 이동합니다. command invo커에 set command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 변수의 move command를 작성합니다. 값을 넘겨주어 설정되었으니 실행할 수 있게 command invo커에 execute command 함수를 호출합니다. command invo커를 이용하여 이동을 구현하지 않고 바로 move command의 execute 함수를 호출하여 직접적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지만 command invo커를 이용하여 캡슐화하여 실행되게 하는 것이 command 패턴의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잘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설정된 키에서 다른 키로 변경을 하여 변경된 키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키와 관련된 UI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왼쪽은 현재 적용된 키를 표시한 텍스트이며 오른쪽은 변경할 키를 입력하는 input 필드입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change key command라 정하겠습니다. change key command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command를 상속받습니다. 빨간 줄이 표시되는데 아이콘을 클릭하고 주상 클래스 구현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함수가 만들어지게 합니다. 새로운 킷 값을 받아 적용할 딕셔너리를 작성합니다. change key command 클래스에 딕셔너리의 값을 받아오게 매개변수를 작성합니다. 전달받은 매개변수의 값을 새로운 딕셔너리에 대입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set key 함수를 작성합니다. 딕셔너리에 저장된 새로운 킷 값을 인자로 받도록 합니다. 이 킷 값을 기존 move키 값에 대입합니다. 외부에 딕셔너리 값을 전달해줄 get key 함수를 작성하고 return을 이용하여 move키 값을 전달합니다. change key command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익스큐트 함수에서 변경된 키 값을 move키 값에 대입해주기 위해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set key 함수를 작성하고 new 키를 매개변수로 작성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키를 표시하고 변경하는 UI를 관리할 UI 매니저 오브젝트와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UI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먼저 UI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unityengine.ui를 선언합니다. 현재 키 값을 글자로 표시할 텍스트 배열의 변수를 작성하고 키를 누르게 되면 글자를 표시할 input field 배열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실행시켜야 하니 command invoker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start 함수에서 시작시 command invoker를 초기화합니다. input field에 키를 입력하게 되면 대소문자가 구분되어 입력됩니다. 이걸 대문자로만 표시되게 변경하겠습니다. init upper 함수를 작성합니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input field에 입력된 문자를 전체 돌게 합니다. on validate input 이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문자를 입력할 때 호출되게 합니다. 여기에 lambda식을 사용하여 대리자를 추가합니다. 입력된 문자 add character를 character의 to upper 함수를 이용하여 인자로 넘겨주어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이제 이 함수를 start 함수에 작성하여 시작시 적용되게 초기화합니다. 현재 등록된 키 값을 텍스트에 표기해주기 위해 update current 키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도 시작시 초기화되게 작성합니다. 키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매개변수로 받도록 합니다. 반복문을 이용하여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전부 돌게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순서대로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int 변수 i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텍스트를 순서대로 돌면서 현재 키 이름과 키 값을 표시하고 인풋 필드에도 키 값이 표시되게 합니다. 이제 start 함수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getKey 함수를 호출하여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딕셔너리를 반환하는 getNewKey 함수를 작성합니다. 새로운 키를 저장할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방복문을 이용하고 인풋 필드의 배열 길이만큼 돌게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Inum의 TriPath 함수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키 코드의 열거형으로 변환합니다. 변환이 성공하면 NewKey의 변환된 키 코드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다 완료된 딕셔너리를 리턴을 통해서 반환하도록 합니다. 이제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호출되게 ChangeKey 버튼 함수를 작성합니다. 딕셔너리를 작성하고 여기에 getNewKey 함수를 대입해줍니다. 커맨드 클래스의 변수 ChangeKey 커맨드를 작성하고 ChangeKey 커맨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전달받은 키 값을 인자로 넘겨줍니다. 플레이 컨트롤러에 SetKey 함수를 호출하고 변경된 키 값을 전달해주어 적용되게 합니다. 커맨드 인보커에 SetCommand 함수를 호출하고 매개변수에 ChangeKey 커맨드를 작성합니다. 값을 넘겨주어서 설정되었으니 실행할 수 있게 커맨드 인보커에 ExecuteCommand 함수를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변경된 내용을 UI에 표시되게 UpdateCurrentKey 함수를 호출하고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GetKey 함수를 작성하여 키 값을 전달해줍니다. UI에 표시되는 부분이 두 곳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하나의 UpdateKey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 관리되게 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싱글톤 초기화를 먼저 할 수 있게 Start를 Awake 함수로 변경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UI 매니저에 텍스트와 인풋 필드를 등록해주고 버튼 이벤트에 ChangeKey 버튼 함수를 호출하게 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이동키를 누르게 되면 캐릭터가 이동을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키를 변경하고 적용하면 변경된 키로 잘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맨드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